안녕하세요 구맨입니다 이번에 이벤트 참여신 모든게 미리미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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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현재 시간이 6시 29분 곧 30분이 되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6시 마감하자마자 제가 바로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구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소중한 한 분 모두 빠지면 안되니까 꼼꼼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참여신 39분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당첨자 발표 진행 순서입니다 룰렛으로요 당첨자를 바로 뽑을거구요 당첨결과미 상품수령 안내로 바로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도 앞으로 이벤트 계속 되니까요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시고 매주 두 편씩 영상 업로드 되니까 그거 보시면서 다음 이벤트 알림 설정 해주시면서 놓치지 않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저 어떤 분이 될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ASQWZX12님 정말정말 축하드립니다 ASQWZX12님 발음이 맞나요 이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기존에도 꾸준하게 계속 참여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뽑이셔서 정말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박수! 박수 드리면서 바로 이제 오늘 상품 수령 안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분은요 이거 드리 아니죠 당첨자분은요 카페 네이버 카페 채팅을 통해서 1월 8일까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큐브매니아 큐브맨 장터 큐브광장 킹앤큐브 4개 중에 하나에서 반드시 굿맨 1247 또는 굿맨의 큐브이야기로 한글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하시면 안 돼요 검색하셔서 저한테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채팅으로 그 다음에 유튜브 아이디 이벤트 참가 아이디 꼭 말씀해 주시고요 이럴 일 없겠지만 1월 8일까지 메시지 보내주지 않으면 당첨 취소되니까요 꼭 보내주길 바라면서 이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이벤트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